장군 안할랄했어요... 아시죠? 제 주특기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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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어떻게 해야될까? 하하! 겨우 주제에! 겨우 주제에! 이거 미안하네 장군 저희가 죽.. 죽게 죽게여! 빗살기다! 어허 이거 어떡해 하하하하 자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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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디덴드 고루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그래 잡았느냐 돌아가겠다 어우 단단하구만 그냥 타잡았기 아 얘 크리스 좀 한다 아 씨 아 얘 크리스 좀 하네 그러면 이제 테리 빼고 테리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테리 빼고 고로타쿠마 한 마리는 그럼 뭘 하죠 죄송한데 쟤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면 되나요 쟤 주케 말고 부케 부케 부부케 부부부케 부부부부케 뭐 많거든요 좋다 하자 사실 테리들 제가 맨날 안 할 순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군대 갈 때 총알을 버리고 간다? 그걸 지금 못 쓴다는 게 좀 큽니다 테리 요새 살아나고 있는데 테리 없이 다른 캐릭으로 한판 이기겠습니다 코리아맨 B등급 좋다 이거 제가 야시로는 근데 정말 미안한데 했었어요 야시로는 그 이거 다른 거보다도 좀 잘했었어요 이거는 정말 죄송해요 어때요 움직임 나쁘지 않죠? 야시로 그냥 계속하면 안 돼요 이만 금지요 저 놀아주신 아 이런거 실수하지 말자 진짜 와 부끄럽잖아 이런거 실수하지 말자 바나나 사실상 근데 잘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여러분 잘생각해보면 테리가 평소에도 굳이 있으나 마나 아유 뭐하냐 지금 집중해라 집중할게요 집중 와우 잘막는다 확실히 B등급인가 하하 어떻게 하나 와 타이밍을 노린다고 노릴줄 아는데 하지만 어지만 테리이 고 어어어 태비 빼고 골라 가지고 다섯판 중에 한판만 이기면 돼요 이 보다 쉬운 미션이 있을까요 자 바로 갑니다 정말 이거는 아 이건 진짜 안할라 했어요 진짜 이건 안할라 했어요 이고크에 지금 이고를 해버리면요 질수가 해요 정말 미안한데요 자 이고 갑니다 이건 안할라 했다 이고는 이고 안할라 했는데 이효리는 정말 진짜야 제가 아유 이효리는 왜 안할라 했을까 내가 이효리는 누가 해도 해요 기본빵은 해요 기본빵 기본빵요 기본빵 이효리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더라 오다게님 슈퍼스팅 5만원 감사합니다 아 오다게님 선입금 좋습니다 그런 시스템 제가 시스템상 그런거 선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아 오다게님 자 시원시원 하시네요 좋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네 잠시만요 집중이 안 되는데요 오우 됐다 선입금 후승리 감사합니다 단발에 그냥 잡기 지금 상대요 방심 살짝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방심 하하하하 약선 다 봐봐 잠깐만요 찬스 왔다 찬스 왔다 선입금 후승리 바로 찬스 바로 피살기 있으면 바로 맞아요 비이덴드 코르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그래 잡았느냐 돌아가겠다 아우 난단하구만 은약하자마자 아 얘 크리스 좀 한다 아 얘 크리스 좀 하네 아 이러면 힘든데 아 아 좀 잘하는데 아니 크리스 좀 하네 아니 아니 진짜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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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캐릭을 내가 골라버린다면 이걸로 두 마리를 잡고 들어간다면 크리스 세 마리로 크리스를 공략한다면 장관 안할라 했어요 아시죠 제 주특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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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될까 하하하 겨우 주제에 겨우 주제에 하하 이거 미안하네 장관 제가 주 주케 중에 주케요 하하하하 피살기다 어허 이거 어떡해 하하하하 자 컷 컷 컷 하하하하 겨우 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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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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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다뚜다라 뚜다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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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이마 잡았죠 장관 마이마 장관 테리보다 낫다는 그런 말 하지마라구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게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1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캐릭을 못하겠어요 그냥 잡기 좋다 와우 좋네 움직임 단단한데 뭐하네 이들 그냥 잡기 그냥 잡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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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쒸 나도 쓰자 수란 3판만 이기면 된다 찬스 없어 데니마루 빨리 죽이자 점프 한 번만 내어줄래? 원 컷 크리스와의 1대1 고로 이번엔 할 수 있나? 자,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면 돼 아, 침착! 아, 침착! 아, 침착해 아, 침착해 침착해 아,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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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장관하고요 장관하고 마지막 3번에 고우로 딱 맞춰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때요 대단합니다 오다기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음 움직임 좋아 움직임 좋아 움직임 좋아 상대가 지금 급해요 급하면 어떻게 되더라 급하면 어떻게 되더라 아이 급하면 어떻게 되더라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좀 이따가 또 하하 이거 급하게 되버립니다 하하 이거 미안한데 내가 내가 끝바닥이다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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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보안을 지퇴로 합시다 딱 안나님 아 왜이리 집중해 대회 나왔나 지금 야 코리아맨 대회 나왔다 지금 대회 나왔어 아 레인지님 2천억 감사합니다 이거도 그만 와 이걸 뛴다 뛸줄 아는애라니까 저거 뛰잖아 잘한다니까 저거 뛴다니까 내 패턴을 아는건가 아닙니다 대충 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갈게요 자꾸만 한마리 장구안이었으니까 장구안은 일단 됐고 묘로 깔짝깔짝 될까 예전에 제가 조금 잘했었죠 랄프 갑니다 랄프 바로 갑니다 지금 조금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는거 같기도 하네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예 안하셔도 됩니까 예 마음만 받을게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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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을 45만원 갈 Radiang 아 alles flies ...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반응할 순 없지 아무리 2등급이라도 됐다 아 비싸게 썼잖아 이거 어떻게 배운건데 걸렸지 걸렸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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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잘해요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저정도 되니까 지금 비스무리하게 하는거구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잘못 얘기했어요 잘못 얘기 보다 기릿 기자를 짜고 그렇게 생각없이 사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됐다 자 3대2 가자 따라가자 상대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런거 좋습니다 상대 최선을 다하네요 이러면 조금 화나는데요 안잡힌다구 와 안잡힌다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익금 후 승리 단발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한번 더 이기고 싶은데 아아아 잘못 골랐다 습관 아 또 이골 또하네 그러면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한판 더 이긴다면요 지금 상대 약간 패턴파가 끝났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3라운드 아이팟 2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늑 4라운드 3라운드 이 소금드 이 소금드 아 진짜 버려야 되나 미니라 진짜 버려야되 테리 진짜 버릴까요 나와드 들어가지마 나와드 들어가지마 다쿠만 버려야되나 다쿠만 그냥 버릴까요 다쿠만 버려야되나 날씨였습니다. 퀴즈!